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제가 4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책이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소식을 갖고 와 나왔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제가 4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책이고 참을 수 없는 모발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띠제로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빼셔도 됩니다. 제 얼굴 마음에 안 드시면 없애버리셔도 되고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 요새는 아무래도 출판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책을 미리 펀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책만 정식으로 출판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재본으로 받아본 책이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펀딩을 해주시면 정식 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좀 다루기는 너무 긴 내용이거나 자세한 내용이라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을 또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거기서 아주 자주 받는 질문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걸 다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yes24 사이트에서 펀딩하고 있으니까 펀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